저는 김안과병원 의국사무실 권오형입니다. 아침에 눈이 잘 부으면 갑상선을 의심하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 갑상선 관련 암이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과거만 해도 갑상선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갑상선이 우리 몸의 어떤 장기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차 몰랐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갑상선 관련 질환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갑상선 질환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저하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갑상선 항진증은 땀이 나고 몸무게가 빠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더위를 잘 타는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발생한다. 반면 갑상선 저하증은 일반적으로 몸이 잘 붓고 무기력해지며 추위를 잘 타는 등의 증상이 생긴다. 그런데 이 같은 갑상선 때문에 눈에도 문제가 생긴다. 가장 흔한 증상은 아침에 눈이 잘 붓는 것이다. 눈두덩이 부분이 잘 붓고 염증이 생기면 붉게 부어오르기도 한다. 또한 위쪽 눈꺼풀이나 아래 눈꺼풀에도 염증이 생겨 토끼 눈처럼 되기도 한다. 이런 증상이 더욱 진행되면 흰자위가 충혈되고 부어오르며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염증이 생겨 안구운동장애와 복시를 호소하게 된다.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너무 커져 눈이 튀어나오고 간혹 시신경을 압박하여 실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갑상선으로 인해 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갑상선 안병증이라고 한다. 갑상선 안병증은 갑상선 항진증이 대부분이거나 저하증일 때도 발생하지만 호르몬이 정상일 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갑상선이 좋아지면 눈도 저절로 좋아지는 걸까? 그렇게 된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도 갑상선 안병증은 악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갑상선 호르몬 조절이 잘 안되면 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므로 호르몬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갑상선 암이 급증되면서 과거에 비해 갑상선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갑상선 이상으로 눈에도 질환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눈이 자주 붓고 눈이 커지고 눈이 튀어나오는 등의 변화를 보인다면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갑상선에서 갑상선 안병증 검사와 추가적으로 혈액 검사를 꼭 받아보길 바란다.